음악 안녕하세요 책읽는 문학관 여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20세기 중엽 이래 가장 창조적인 중국 작가로 불리는 찬슈의 장편소설 마지막 연인입니다 찬슈는 해외에 가장 많은 작품이 번역 출간된 중국 여성 작가이자 해마다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되는 작가입니다 찬슈는 실험적이고 강렬한 언어를 통해 인간의 무의식 세계를 묘사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는데요 어린 시절 문화대혁명을 겪으며 인간의 파괴성과 야만성을 목격한 찬슈는 중국의 정서와 서구의 모던이즘을 결합한 독특하고 환상적인 문학세계를 구축하며 중국의 카프카라는 찬세를 받기도 했죠 마지막 연인은 두 쌍의 부부와 한 쌍의 연인을 통해 사랑과 욕망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가상의 서양국가인 A국과 남부 열대 지역의 고무농장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소설은 익숙한 현실에서 낯선 몽환의 세계로 들어서며 현실과 환상이 구분되지 않는 몽환경의 세상을 사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그려내는데요 소설은 사랑의 최고점을 지나 권태계를 겪는 새 커플의 모습을 조명합니다 로즈 의료회사에서 영업부 매니저를 일하는 존과 아내 마리아 의료회사 사장 빈센트와 아내 리사 회사의 고객이자 고무나무 농장주인 레이건과 농장의 일꾼 에다가 그들인데요 존과 마리아는 소설책에 몰두해 넋을 놓고 다니는 존의 성격 때문에 부부관계가 소원해지고 빈센트와 리사는 정체불명의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빈센트로 인해 위기가 찾아옵니다 엘다는 연인이 된 레이건으로부터 도망치고 레이건은 그녀의 행방을 쫓게 되죠 다양한 이유로 권태계를 경험하는 그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관계의 느슨함에 대처합니다 존과 마리아는 취미에 전념하고 빈센트와 리사는 성적 욕망과 자아를 추구하며 레이건과 에다는 도망과 기다림을 선택하죠 사랑의 끝을 향해 가는 듯 보이는 새 커플은 낯설고 비현실적인 시공간에서 서로의 흔적을 발견하며 어느새 한 가지의 깨달음을 얻는데요 배우자나 연인은 자신을 비추는 거울인 동시에 독립된 존재라는 것 수수께끼 같은 상대를 이해하는 방법은 공감과 이해뿐이라는 것을 말이죠 소설은 연인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도 보여줍니다 빈센트가 검은 옷을 입은 아랍 여자를 찾아 돌아다닐 때 리사는 자신만의 장정을 떠나는데요 리사는 꿈속의 장정에서 수많은 전장의 풍경과 고통을 목격하며 자신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욕망과 자아를 확인합니다 존이 책읽기에 빠져있는 동안 아내 마리아는 정원의 장미꽃밭을 가꾸고 카펫을 짜고 고양이 두 마리와 교감하면서 집 전체를 자신의 영역으로 만들죠 한편 존은 지금까지 읽은 책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겠다는 꿈을 꾸고 동양의 국가로 떠납니다 빈센트는 장정을 떠난 리사를 쫓아가다 한 어촌에서 시간의 흐름조차 잊을 듯한 여유를 느끼는데요 마을을 떠난 빈센트는 세계 최고봉인 오룡탑에 올랐다 내려오면서 무엇인가가 자신의 내부에서 손살같이 죽었지만 이내 또 다른 것들이 자라났음을 느끼게 되죠 이야기에는 뱀과 쥐, 장미와 오동나무 같은 동식물과 관능적이고 혼란스러운 감정이 넘실되고 인물들은 해소되지 않은 욕망의 고통에 몸부림치는데요 작가 찬쇠는 이와 같이 원시적이고 낯선 공간을 배치해 무의식에 자리한 인간의 욕망을 드러냅니다 사랑의 탐구와 해체에 관한 가장 환상적인 해석 노벨문학상 후보장가 찬쇠의 대표작 마지막 연인 그 작품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세요 마지막 연인 1장 존과 그의 책 로즈라는 이름의 의료회사에서 영업부 매니저로 일하는 존은 서류가방을 겨드랑이에 낀 채 좁은 거리들을 지나 회사로 출근하는 길이었다 존은 작은 키에 고지식한 남자로 중년과 노년 사이에 있으며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는 옷차림과 먼지 한톨 없는 신발을 자랑했다 면도와 이발 역시 제때에 꼬박꼬박했다 그의 회녹색 눈동자가 언제나 공허해 보이는 것은 정신을 딴 데 팔거나 성정이 괴팍해서인지 몰랐다 그의 마음 속에는 늘 미친 생각들이 도사렸다 그는 독서광으로 단연간 쉼없이 책을 읽었고 머릿속은 천태 만생의 이야기들로 뒤죽박죽 뒤섞였다 그의 기억력은 선택과 접붙이기에 대단히 능해서 사고는 명료했다 그는 평소 B씨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일에 열중하는 모습을 연출하지만 실은 서류 밑에 소설책 한 권을 깔고 가지각색의 이야기를 읽고 있었다 존은 신중하고 고지식해서 이 비밀은 수년 동안 그의 고객들에게 들키지 않았다 날마다 업무적인 일로 책 읽기는 수차례 중단되었지만 그렇게 책을 읽다 보니 1초 내에 순조롭게 다시 이야기의 흐름 속으로 빠져들 수 있는 사유를 연결하는 독특한 방법을 연마해냈다 존의 집은 사무실에서 두 구역 떨어진 산비탈의 위치에 있어 창문을 바라보면 갈매기가 날아다니는 파란 바다를 볼 수 있었다 날이 어슴프레하게 밝아올 때 존은 출근길에 올랐다 A국 사람들은 느지막이 일어났고 정막한 거리에는 흑인 청소부만이 거리를 지키고 있었다 지금 존은 텅 빈 거리에 울리는 망설이는 듯한 인상을 주는 자신의 발걸음 소리를 들었다 오른쪽을 바라보니 자신의 정갈한 머리와 넥타이가 쇼인도에 비쳤다 그는 자신의 깔끔한 이미지를 보고 그만 수줍은 듯 얼굴을 돌리고 눈을 바닥으로 내렸다 좋은 아침입니다 존이 말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전히 일찍 나오시는군요 늘씬한 흑인 여자가 빗자루를 짚고 존을 스쳐 지나간 뒤 멀어지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생각에 잠긴 듯 큰 눈을 깜빡거렸다 존은 사무실로 들어가 불을 켜고 탕비실에서 커피를 한 잔 내린 뒤 책상에 앉아 전날의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그의 앞에 놓인 책은 오래되어 책장이 모두 노랗게 변했다 이 책은 그가 20년도 더 전에 산 것이었다 존은 이미 횟수로 30년도 넘게 닥치는 대로 책을 사들여서 바다가 보이는 자신의 집은 진작 책들로 차고 넘쳤다 침대의 바닥 공간을 큰 상자로 삼아 그 안에 책을 쌓아 올렸다 작년을 기점으로 그는 머릿속에 웅대한 계획을 구상했다 그것은 평생 읽은 소설의 이야기들을 다시 한 번 더 읽고 난 뒤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엮어보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면 자신이 책을 들기만 하면 한 이야기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끊기지 않고 들어갈 수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존 자신도 휩쓸려 들어가서 외부의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을 수 있었다 이것을 몸으로 실천하면서 두 달을 버티자 과연 효과가 나타났다 예를 들면 존은 거래처 고객과 상담하는 중에도 그 이야기들의 침잠한 나머지 이따금 얼굴을 돌려 키득거리곤 했다 존! 존 자네가 없으면 내 회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 사장은 존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다 갓 예순이 된 사장은 흰머리에 비쩍 말랐고 얼굴 주름이 도랑처럼 패어 있었다 자네는 어떻게 그런 비밀을 알았어? 고객들이 자네를 어찌 그렇게 좋아할 수 있지? 사장은 이 말을 할 때 슬퍼하는 척하면서도 은근슬쩍 존의 반응을 살폈다 그건 책 읽기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존은 신중하게 뜸을 들이며 말했다 책 읽기? 사장이 미간에 잡힌 주름이 사람이 인자 모양이 되었다 존은 말이 빨라지고 얼굴이 벌개졌다 저는요 일을 그만두고 책을 볼까도 생각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럼 내 회사는 손해를 보잖아 아직 결정한 건 아니지 사장의 말투는 존을 만류하는 모양새라기보다는 그저 사실을 말해주길 바라는 투였다 아닙니다 저한테는 아직 부양해야 할 처자식이 있는걸요 사장은 존의 얼굴을 잠깐 빤히 쳐다본 뒤 실망한 듯 고개를 젖고는 나가도 좋다는 뜻으로 손을 내져었다 존은 사무실을 나오면서 사장이 말 뜻을 생각했고 생각이 빠져들다 그만 생각의 갈피가 어두운 터널로 들어섰다 여러 해 동안 함께 일한 사장은 확실히 존을 이해하는 사람이었지만 존은 그런 이해가 어느 측면까지 닿았는지 또한 자신의 생활태도를 어떻게 보고 자신에게 어떤 기대를 갖는지 등에 관해서는 사장의 얼굴에서도 사장의 말에서도 추측할 수 없었다 사장의 일처리는 이도저도 아닌 모호함으로 가득했다 이는 정확하게 작동되는 데님 제품을 만드는 이 회사와는 또렷한 대조를 이루었다 존이 보기에 사장은 회사의 구체적인 일에는 별로 관여하지 않고 직원들의 심리와 회사에 대한 충성도에만 관심을 두지 않나 싶었다 존은 왜 사장이 이 회사에 뼈를 묶길 원치 않는다고 생각하는지 고민스러우면서 자존심이 상했다 왜냐하면 존은 일에 대해서 성실한 사람인데다 일을 적절히 잘 배분하는 천부적인 재능을 갖추었고 또한 스스로도 그러한 재능을 높이 사기 때문이었다 여기까지 생각하자 존은 사장의 아내가 떠올랐다 그녀는 발랄하고 영리하면서도 요염한 중년 여성이었다 존은 리사가 사장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대지만 사장은 그녀를 더없이 애지중지한다고 여겼다 그러고는 이번에는 자기 집에 소박하지만 유능한 아내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고등학생인 귀여운 아들을 떠올렸다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 돌연 사장과 그의 아내 리사가 얼마나 원만하게 지내는지가 분명하게 보였다 그런데 사장은 자신에게 대체 어떤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걸까 이 질문 앞에서 존은 그저 막연할 뿐이었다 그럴 때마다 사장에게 업무 시간에 소설을 훔쳐본다고 서슴없이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가도 그 말은 매번 입가에서만 맴돌 뿐 꿀꺽 삼켜졌다 존은 신중한 사람이지만 그 신중함에서는 다소 진부한 냄새가 났다 한 번은 식당에서 회식을 할 때 사장이 만취해서 존의 코를 가리키며 말했다 내가 네 마음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 당시 존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생활에 큰 변화가 일겠다고 예감했다 결과적으로 생활은 아무런 변화 없이 여느 날처럼 이어졌다 존은 사장의 사무실에서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은 뒤 자신의 몸이 붕 뜨는 느낌이 들었다 책을 펼쳐 여자 주인공을 따라 빈민가의 골목으로 들어섰다 그런데 오늘 그 골목들은 사방으로 통하지 않았고 햇볕이 부서지는 골목 전방에 무시무시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또한 천들이 바람에 나무 끼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바람이 부는 흔적은 없었다 존은 겁이 나서 걸음을 멈추었다 동시에 전화벨이 울렸고 비서가 남부의 고객이 그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알려왔다 레이건이라는 이 남자는 사각형 얼굴에 굳은 표정을 하고서 존과 장기기약을 체결하고 싶어했다 존은 그가 관례대로 가격을 흥정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얼른 머리를 굴려 몇 가지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레이건은 입을 열기는커녕 의자를 창가로 가져가서 아래층에 삼삼오오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던졌다 왼손으로 넓은 턱을 괸 채 계산기를 두드리는 듯도 장사와는 무관한 일을 생각하는 듯도 했다 당황한 존은 조금 전 책 속의 골목을 생각했다 한참 뒤에 레이건이 불쑥 입을 여는 통에 소스라치게 놀랐는데 그의 목소리가 비명을 지르는 듯 했기 때문이다 우리 남부에는 고무나무 숲과 야자수가 지천으로 널렸습니다 일꾼들이 당신 내 옷을 얼마나 입을지 당신은 상상이나 알 수 있겠습니까? 당신에게 그런 상상력이 있습니까? 바로 어제 일꾼 두 명이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당신 내가 만든 옷이 너무 두껍고 무거워서 빨리 벗어던지지 못하는 바람에 그건 대체 어떤 멍청이가 디자인한 옷입니까?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여자아이였습니다 누군가 그녀가 물고기처럼 물에서 튀어올랐다가 가라앉는 것을 보았다구요 멍청이 젠장 레이건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안고 고통스러워했다 조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 입을 다물었다 자신이 레이건을 안지가 여러 해 되었다 그는 점잖고 온화한 농장주 혹은 농장주 같지 않은 농장주로 오래된 서점의 주인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오늘 그는 자신의 난폭한 성격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당신은 정말로 우리와 계속 거래할 생각입니까? 레이건이 눈을 희번덕거리며 존에게 물었다 쉽게 입고 벗을 수 있는 옷을 디자인해 드리겠습니다 존이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저는 당신의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레이건이 차갑게 이 말을 할 때 존은 확실히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예전에 레이건이 자신의 사무실에 왔을 때 그에게서는 항상 들판에 유채꽃 향기가 났다 존은 그런 향기를 깊게 들이마시면서 저도 몰래 시커멓게 그을린 이 남부 사람을 자신의 이야기망으로 끌어들였다 또한 레이건에게서 자신에 대한 적의를 느끼지 못했는데 오늘은 느꼈다 존은 추운 듯 목을 움츠렸고 이 행동은 즉시 레이건에게 들켰다 레이건은 존에게 이 거래에 실증을 느끼느냐고 물었고 만약 그렇다면 자신들의 논의는 전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고도 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레이건은 말하다 말을 도로 삼켰다 존은 그가 하려던 말이 우리 같은 사람은 의견의 일치를 보기 힘들다는 말이 아니었을까 생각했다 오늘은 대체 왜 이럴까 자신들이 거래한지는 여러 해 되었고 자신의 이야기에는 항상 레이건의 모습이 등장해서 그의 네모난 얼굴이 거리의 거울에 어른거렸는데 말이다 존의 오솔길에는 언제나 나무줄기마다 거울이 걸려있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레이건은 자신에게 꽝 한 쌍을 선물했고 자신은 꽝의 알록달록한 깃털에 그만 매혹되어 한참 동안 환상이 젖었다 당시 존은 그의 무표정한 얼굴을 응시하면서 그가 마술사처럼 뜻밖의 재주를 가졌다고 생각했다 레이건은 존의 사무실을 여러 차례 다녀간 뒤에 불숙 존에게 계약서를 꺼내라고 하고서는 몇 페이지에 걸친 서명을 후다닥 휘갈겼다 어찌나 빠른지 존은 상세히 볼 틈도 없었다 존의 기억에는 그저 그의 힘줄이 불거진 길고 가느다란 오른손만이 남았다 속으로 농장주라는 사람의 손이 어떻게 이렇게 생길 수가 있을까 하고 감탄했다 레이건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떠날 때 존은 그를 배웅하면서 엘리베이터로 들어가는 사장의 모습을 보았다 사장이 왜 고층 빌딩 쪽으로 왔지? 존은 비서 제니퍼에게 사장이 이쪽으로 올 일이 있는지 물었다 제니퍼는 눈을 휘둥그레 뜬 뒤 예민하게 반응하는 존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듯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존이 이 건물에서 일한지는 10년이 넘었고 업무에 관한 모든 절차는 익숙하려야 익숙할 수 없을 정도로 익숙했다 그의 영역 안에서 예상밖의 일은 일어날 리가 없었다 그런데 바로 오늘 궤도를 이탈한 듯한 일들을 보고야 말았다 그 모든 것이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서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그 단서들을 잡아낼 수 없었다 그 날 퇴근길에 누군가 뒤에서 젠 걸음으로 쫓아왔다 사장이 아내였다 요즘 빈센트가 밤마다 술에 취해 집 앞 찬디밭에서 난동을 부려요 리사는 얼굴을 붉히면서 어색해했다 그 사람이야말로 젊지 않아요 저는 당신들이 그 사람한테 무슨 좋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니에요? 그녀는 돌연 얼굴을 돌려 존을 매섭게 쏘아보면서 눈에서 존이 일찍이 본 적 없는 불꽃을 뿜어냈다 존은 대답할 수가 없었다 눈앞에 빨간 머리를 한 여자를 알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한결같이 유쾌하고 요염한 리사가 지금 이 순간 살기 등등에서 존을 밀치고 지나가는 통에 존은 하마터면 인도 아래쪽으로 떨어질 뻔했다 그녀는 바람처럼 멀어져갔고 그 뒤로 힘껏 내리밟는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들려왔다 저녁 무렵에 인도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그들은 깜짝 놀라 일제히 낭패를 당한 존을 바라보았다 존은 인도 앞에 시면을 보았고 저 시면으로 내려가면 저곳을 통해 최근 구축한 이야기의 망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아가리를 벌린 시커먼 입구는 시면이 아니라 그저 지하도일 뿐이었다 존이 그 지하도 입구에 막 도착할 즈음 리사가 두려운 음영 속에서 튀어나왔다 빈센트가 미쳤어요 미쳤다구요 젠장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리사는 미처 날뛰는 눈빛을 하고서 존의 팔뚝을 우악스럽게 거머쥐고는 흔들어댔다 존은 리사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독한 술 냄새를 맡았다 리사 천천히 말해요 존은 힘겹게 몇 마디를 토해냈다 영문도 모를 분노가 안에서 들끓었으며 이 키 작은 여자가 혐오스러웠다 하지만 리사는 느닷없이 나타난 것처럼 또다시 느닷없이 사라졌다 존은 오늘 일어난 이상한 일들을 떠올리면서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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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의 아내 마리아는 직기를 이용해서 벽걸이 카펫을 짜고 있었다 그것은 마리아의 취미이자 생계의 보탬이 되고 있는 제주로 주변의 이웃집에 마리아가 만든 공예품이 걸렸다 지금 그녀가 짜고 있는 건 전갈 도안이었다 짙은 갈색 전갈이 기이한 화초에 숨어 참신하면서도 자극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균형 잡힌 튼실한 몸 온갖 기이능한 손과 날렵한 손가락 짧게 자른 손톱 마리아는 쉰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아직 그럭저럭 괜찮은 시력에 풍성한 갈색 머리카락을 뒤로 묶어 틀어올리고 있었다 아프리카 사양 고양이 두 마리가 문밖에 잔디밭에서 쉴 새 없이 울어댔지만 발정에서 우는 건 아닌 듯 했다 그것들은 마리아가 사온 고양이로 평소에는 거의 울지 않고 요령처럼 주변에 출몰했다 오늘 회사에서 문제가 좀 있었어 존이 심란해하며 말했다 나도 들었어 마리아가 남편을 힐끗 보았다 당신이? 누구한테? 리사 그녀가 다녀갔어 그 여자가 멋대로 짓거리는 말 듣지 마 존은 성가시다는 듯 들고 있던 가방을 소파에 내동댕이 쳤다 마리아는 짓기에서 일어나 식탁을 지나쳐 존에게 다가가 그를 대신해 서륙가방을 선반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고는 존의 어깨에 한 손을 얹었다 조바심 내지 마 별일 아니야 당신은 회사의 오래된 직원이야 빈센트 그 늙은 여우가 당신을 내보낼 수 있겠어? 그건 그렇고 리사가 여기 온 건 딴 일 때문이야 그 집에 문제가 생겼거든 이상하게도 마리아는 빈센트를 항상 늙은 여우라고 불렀다 존은 이 점에서 아내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했다 그가 보기에 사장은 교활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저 일처리가 우유부단한 사람일 뿐이었다 하지만 아내가 그렇게 부르기를 좋아한다는데 굳이 아내에게 이 점을 따지고 싶지 않았다 무슨 문제? 리사 말이 아랍여자와 관련이 있대 빈센트가 리사를 속이고 검은 히잡을 쓴 과부와 동거한대 동거? 사장은 날마다 집에 들어가지 않아? 거의 매일 회사에서 사장을 본다고 그래 맞아 한데 리사 말로는 누가 자기 남편이 매일 그 아랍여자의 집에 있는 걸 봤대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내 생각에는 분신술을 쓰지 않았을까 싶어? 존은 괴상한 것들을 말하는 마리아에게 좀 채 익숙해지지 않았다 마리아가 일관되게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급기야 집에서 기르는 저 아프리카 사양고양이마저 그 취미에 전염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며칠 전에 갈색 얼룩무늬 암고양이가 자신의 아들을 물어뜯어 아들이 다쳤다 제 시간에 출근하고 제 시간에 귀가하는 나쁜 도라기라고는 없는 남자가 날마다 정부의 집에 있는 걸 봤다고?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 사람은 딴 사람이 아닐까? 그런데 사장 자신도 인정했다고 하잖아 리사는 절망했어 그녀가 겪은 일 중에 최악이야 마리아는 그렇게 말하면서 다시 직기 앞으로 돌아가 앉은 뒤 한마디 덧붙이고는 카페 짜는 일에 몰두했다 존은 그 거대한 전갈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러자 한 가닥의 냉기가 등줄기를 타고 올라오는 듯했다 방 안이 온통 냉기로 싸늘해지고 마리아가 옅은 안개 속을 부유하듯 눈앞에서 흔들렸으며 자신의 발 아래에 음흉한 고양이가 쪼그리고 앉았다 존은 2층의 서재에 가려고 비틀비틀 버르적거렸다 마리아가 저쪽에서 뭐라고 중얼거렸지만 돌아보았을 때 직기 쪽은 휑했다 마리아는 어디에서 말하는 것일까? 존은 책상에 앉아 일본인이 쓴 이야기를 펼쳤을 때 그제야 머릿속이 맑아졌다 책의 내용을 크게 소리내어 읽으면서 자신의 생활이 완전히 뒤바뀌어 일상생활이 연안과 같은 몽환경이 되었다는 점을 절감했다 자신이 읽고 있는 건 동양에서 일어난 이야기지만 읽다 보니 어느덧 계달에 쉬는 젊은 여성이 자신이 두 달 넘게 운영해온 오동나무로 둘러싸인 광장으로 느릿느릿 걸어들어왔다 그러더니 한 굵직한 오동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바람에 흩날려 삼각형을 이루는 김혼노자랑만 내비치고 있는 게 아닌가 존은 휘둥그레진 눈으로 더는 읽어 내려가지 못했다 존과 마리아가 주방에서 저녁밥을 먹고 있을 때 그 고양이가 뜻밖의 존에게 달려들어 엉겨붙더니 그의 바지까랑이에 몸을 비벼대며 야옹야옹 울부짖었다 마리아의 회색 눈동자가 차분하게 반짝이며 존을 응시했다 존이 몸을 구부려 고양이의 등을 토닥이자 손이 도련 찌릿찌릿했다 고양이의 몸에 전기가 통한다고? 마리아에게 이런 신통력이 있다고? 존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아내를 힐끔거렸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간절함이 있었다 마리아는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길 기다리는 것일까? 그녀는 낮 동안 집에서 집안일 외에 대체 뭘 할까? 보아하니 혈기왕성한 아내는 이 집을 그녀 혼자만의 작은 왕국으로 만든 듯했다 존의 아들 대니얼은 17살로 서부위에 있는 기숙학교에 다니면서 1년에 고작 두 번 집에 돌아왔다 어찌된 일인지 존과 대니얼은 서먹서먹한 부자지간이었는데 두 사람 다 자신의 소세계에 지나치게 몰두하기 때문일 것이었다 존은 대니얼이 무엇에 가장 관심 있어 하는지 모르지만 대니얼의 텅 빈 회색 눈동자에서 그 빛바른 사진 속 소년을 어렴풋이 알아보았다 대니얼은 보통 자기 어머니 앞에서 더 편안해 했는데 이는 그 두 마리 고양이와의 관계에서도 알 수 있었다 그 유령 같은 고양이들은 마리아와 아들이 공모한 일의 주인공 같았다 존은 항상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한 번은 두 사람이 집 뒤쪽에 꽃으로 둘러싸인 장막 아래 웅크리고 앉아 목소리를 높였다 낮췄다 하며 고양이에 관해 이야기하는 순간과 마주쳤다 당시 고양이들은 마치 인간의 담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듯 고고하게 상체를 꼿꼿이 세운 채 돌 테이블에 웅크리고 앉아있었다 존의 등장에 두 사람의 대화는 뚝 끊어졌다 외삼촌 가족이 벽걸이 카펫을 주문했는데 내일 저녁에 찾으러 온대 지금 마음이 조금 허전해 마리아가 접시를 치우면서 존에게 말했다 당신은 왜 이야기를 역지 않아? 모든 도안을 집어넣은 별의별 이야기가 들어간 하나의 이야기 말이야 존은 머릿속에 번뜩 떠오른 생각을 툭 내뱉었다가 이내 후회하면서 아내가 따져 물을까봐 노심초사했다 내 마음속에 그런 이야기가 없는데 어떻게 엮어낼 수 있겠어? 뭐야? 당신 봐봐 고양이 꼬리를 밟고 있잖아 고양이는 비명을 지르며 후다닥 내뺐다 존은 허겁지겁 일어나 2층의 서재로 갔다 일본인이 쓴 그 책을 들고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 앉아 마저 읽었다 존은 허겁지겁 일어나 2층의 서재로 갔다 책 속에서는 쓰모경기가 벌어지고 있었다 북쪽에서 온 거대한 몸집의 고의가 무대 아래로 떨어졌는데 그 통에 금한 그의 어린 아들이 깔려 죽었다 비참한 그의 모습은 잠시 후 새까만 관중 속으로 사라졌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또랑또랑한 이상한 애도음악은 슬픔이라기보다는 무엇인가에 짓눌렀다 터져나오는 환희 같았다 여기까지 읽고 난 뒤 존의 두 눈이 또다시 휘둥그레졌다 존이 서재로 돌아왔을 때 지금 읽고 있는 동양의 이야기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서양이 어느 뜻밖의 공간에서 하나로 녹아든 것을 보았다 책을 덮고 피로한 머리를 뒤로 젖히자 또 다른 이야기가 또 다른 공간에서 무성해지더니 허공에 삼각형의 하늘빛 기모너가 날았다 서재 밖에서 문을 긁어대는 고양이 소리를 듣고 속으로 저 고양이도 광장으로 데려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광장 변두리에는 미동도 않고 일렬로 쭈그리고 앉아있는 검둥개들이 있으니 말이다 존의 침실은 전형적인 노총각의 침실이다 그림도 장식물도 없는 벽에 누렇게 바른 뜬금없는 사진들만이 구리 액자에 담겨있었다 사진 속 어떤 것에는 모자가 또 어떤 것에는 지팡이가 또 다른 것에는 담뱃대가 있었고 의치나 나사와 같은 물건을 확대해 놓은 것도 있었다 또한 딱히 몰아 꼬집어 말할 수 없는 사진들도 있었는데 예컨대 직사각형의 사진에는 갈색의 오솔길에 죽같지 않은 죽, 물감같지 않은 물감이 한무덕이 흘러내리면서 막연한 느낌을 자아냈다 침실의 가구들은 고리타분하고 빈틈이 없어 가구들만 봐서는 주인이 생각이 복잡한 사람임을 알 수 없었다 존은 담배를 피우지 않지만 침대맡에 잿더리가 놓여있고 그 안에 서너 개의 뺏조각이 놓여있었다 그것은 수술 중에 존의 무릎에서 나온 것이었다 두 사람이 방을 따로 쓴 건 5, 6년쯤 전으로 마리아가 불면증을 앓으면서 부터였다 마리아가 나간 뒤로 존은 침실을 서서히 독고용으로 바꾸어 나갔고 나중에는 고양이와 개도 그의 침실에 얼씽거리지 않게 되었다 자신이 하루하루 이상하게 변해간다는 것을 존도 알았다 서재 쪽 마리아의 침실이 있는 그곳은 본래 넓고 환한 곳이었지만 마리아는 짙은색 커튼으로 창문 두 개를 가렸고 대낮에도 연보랏빛의 작은 등을 켜놓았다 어느 날 존은 마리아가 그리워 그녀의 방을 찾아갔다 방 안은 존에게 익숙한 향수 냄새로 가득했고 마리아는 마침 일어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존에게 말했다 늦었어 존 당신은 왜 아직도 그 일들을 연연히 하면서 잊지 못해? 이 등 좀 봐 낮이고 밤이고 내 마음에서 활발 타면서 캄캄한 곳을 환하게 비추잖아 그들은 어쨌든 잠자리를 가졌고 존은 아내의 격정에 의아해했다 마리아의 욕망에는 존에게 익숙지 않은 무엇인가가 있었다 존은 마리아의 망연한 회색 눈동자에 연보랏빛 등 두 개가 환히 불밝히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날 이후 존은 아내의 침실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 욕망의 심연이 섬뜩했으며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했다 이따금 마리아는 대체 어떻게 된 걸까 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많이 외로웠군 대니얼이 있다지만 있으면 뭐해 녀석은 학교에서 전화도 편지도 할 줄 모르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걱정이 앞섰다 존의 소세기는 자신의 침실과 서재였다 서재의 책들은 천장까지 쌓아올렸다 일정 기간을 두고 계단을 올라가 청소기로 먼지를 빨아들였고 그러면 존의 이야기는 청소기의 윙윙거리는 소리에 내리쬐는 태양 아래의 어망처럼 바람에 나붙였다 존은 최근 한동안 일본인을 만났다 가늘고 긴 눈을 가진 이들 동양인은 자신의 광장 변두리에서 종적을 감추었고 뜨거운 태양이 하늘에 떠 있으면 수분처럼 증발해버렸다 수분처럼 증발해버렸다고? 아름다운 비유군 존이 혼잣말했다 존은 대략 한 달에 한 번 자신의 책들을 정리했는데 책들을 일일이 바닥에 옮겨놓고 난 뒤 새로운 질서에 따라 새롭게 나무 선반에 올려놓았다 책장이 없어 모든 책을 열린 선반에 올려놓아서 그야말로 들쑥날쑥했다 간혹 어떤 책들은 침실로 가져와 베개 밑에 두기도 했다 그것은 종종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소설들로 그 책들을 베개 밑에 두면 행간의 폭력과 소동을 잠재울 수 있을 것 같아서였다 그런 밤이면 존의 꿈속에서는 왕왕 마치 세상의 종말이 도래한 것처럼 폭풍우가 휘몰아쳤다 온화한 성품의 그는 이런 느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소설들을 끊임없이 읽어댔다 간혹 사무실에서도 읽다가 공포에 질려 일그러진 얼굴을 고객에게 들키기도 했다 마리아가 신비로운 것에 집착하는 것은 자신에게 감염된 게 아닐까 혹은 반대로 자신이 마리아에게 전염된 것은 아닐까 존은 진정이 되자 마리아의 눈에 비친 그 두 개의 등을 떠올렸다 뒷편 정원의 장미꽃 역시 전기를 머금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꽃잎에서 재빨리 손을 떼는 순간 불꽃이 튀는 경미한 소리까지 들었다 그것은 마리아가 심은 드넓은 장미꽃밭이었고 그녀와 대니얼은 봄에 꽃밭에 앉아 차를 마셨다 존이 베란다에서 그들을 내려다보았을 때 그들의 대화 소리가 허공에 떠다녔다 대니얼이 엄마 저 우물을 지나면 최석장이 보여요 라고 말했다 마리아가 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집에 앉아 있으면 뭐든 다 있어 존은 속으로 정말 마음이 잘 맞는 모자지간이라고 감탄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존은 대니얼이 장미꽃을 훼손하는 것을 보았다 그날은 대니얼이 학교로 돌아가기 하루 전날이었다 달빛 아래의 대니얼은 악귀 같은 험상궂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행동은 머뭇머뭇하면서도 다급했고 온몸에는 진흙을 뒤집어쓴 채였다 존은 차마 대니얼을 부르지 못하고 한쪽에 서서 지켜보았다 결국 대니얼은 감정을 다 쏟아낸 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설마 울고 있는 걸까 존이 알기로 대니얼은 어려서부터 울 줄 모르는 아이였다 마리아의 방이 어두워졌다가 다시 환해지더니 가늘고 긴 그림자가 커튼에 얼음거렸다 남부의 이 소도시는 언제나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이 언제나 광란의 변두리에서 서성거리는지도 몰랐다 어릴 적 아버지는 늘 물끄러미 존을 바라보며 말했다 존, 넌 앞으로 뭘 하며 밥 먹고 살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존은 더없이 부끄러웠고 자신 역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대니얼은 자신보다 훨씬 강했다 이 점은 장미꽃을 뽑아 허공에 던지는 행동에서도 알 수 있어 속으로 조금 부럽기까지 했다 아들은 엄마를 더 닮았는지도 몰랐다 존은 마음속 이야기의 윤곽을 그림으로 그려내고 싶었다 그것을 구상하고 뒤엎고 다시 구상하고 뒤엎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붓을 들었지만 그린 것이라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지렁이 같은 선 하나였다 일본 이야기를 다 읽고 난 뒤 어느 날 불숙 학교로 찾아가 대니얼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그날은 목요일이라 토요일까지 기다렸다가 움직이려고 했지만 막상 토요일 아침이 되자 결심은 기다리는 동안 사그라졌다 아들을 만나지는 않았지만 아들의 모습은 그의 꿈속에 슬며시 숨어들었다 그것은 머리가 없는 신체로 목에 장미꽃을 꽂고 있었다 존은 꿈에 나타난 아들의 이미지를 선명하게 그려냈다 그 그림을 마리아에게 보여주자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그린 이 사람 본 적이 있어 내 친정집의 외삼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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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